구독감사합니다 소풍왔냐님 감사합니다 소풍에는 골드간다는 선언을 했는데 이즈정글을 하는거 보니까 숨이 막히던데 하하 아 미니언들이 삼성 되었습니다 고통은 당연한 때까지 옥자 없으면 옥자 지금 억제게 됐습니다 얘 지금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어 으헤헤 배치하면 일단 브론즈나 실버, 하위티어 금방 해요 전멸 힐 뺐죠 그래도? 전멸 힐 뺐죠? 전멸 힐 뺐죠? 전멸 힐 뺐죠 전멸 힐 뺐죠? 전멸 힐 뺐죠? 전멸 힐 뺐죠? 쿨이었네 아나에서 저 잡으러 가는데 저것들 W가 쿨이었어 마오카이는 잘하고 있구요 마오카이가 잘해주면 후반 갈수록 힘이 올라프보다는 더 좋아서 남은 힐 뺐완게 저거 이제는 또 잊지 않는다 내가 더 잘해봅시다 힐 뺐고 힐 뺐고 힐 뺐고 힐 뺐고 ㄷㄷ 아... 리시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아... 이거 리시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 지겠는데요 이번 판 짠 레벨하고 실스하고 자 빨리 6레벨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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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아군이 다녔습니다 흠 오시안이 잘하나봐요 엄청 사리네 어쨌든 첫 궁에서 이 진이 미친듯이 무시한 또 하하 또 그건가 기사님이신가 너무 잘하는데 아 루시안 니신한테 당한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나네 아 루시안 ㄷㄷ 가타린아 이 씨바새끼 진짜 핑 찍어놓고 거기서 CS 먹으라면 어떡해 에이 2대9 아 이 판은 못 이길 것 같은데 핑 찍어놓고 거기서 CS 먹으러 가면 어떡하냐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망가 모르게 좋아 시키포 해지 말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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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W를 너무 못맞아 카타 니가 계속 대주니까 그렇지 마 호흡만 해줘도 충분한데 몇 명이 부족한 것 같아 멧돼지 먹잇감들이로군 멧돼지 먹잇감들이로군 멧돼지 먹잇감들이로군 멧돼지 먹잇감들이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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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컸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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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reno 아아 아아아 아아 으흫 너 따위 김에 고개 풀릴 것 같나 아니 우리가 cc기가 엄청 많아서 카타가 살짝만 후진입 해가지고 그냥 돌면은 스킬 막 주워 먹을 수 있는 조합인데 얼건 이즈든 사미유체 이즈든 이제는 Q만 잘 맞추면되요 아이씨 아이씨 레벨은 그럭저럭 안 밀려서 안되지 그걸 마오카이가 디틀린 전진으로 묶었어야 되는데 쟤가 절반 깎였네 아이씨 저리 샤앗바로shot 무지안이 10킬 1레스 이렇지 가타리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내 끝 아 이럴때 카타리나는 저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들이 엉뚱한 데서 몸사리다가 엉뚱한 데서 앞비전하고 아 진짜 얘가 아 아 아 아 아 우리 저거 훨씬 좋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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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전에 내가 리신치고 뭐한거는 이즈리얼이 딜해서 딜러주기를 원했는데 카타 이즈, 이즈 딜 진짜 못났다 걘 갈때마다 CS 먹고 있어가지구 이거 그냥 티문이 너무 없었네 이래서 이즈를 밴을 해야되는거죠